동백 타령 동백 타령 동백 타령 동백 타령 자 끝내는거야 동백 타령이 그러니까 장단이 3개의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지 중무리 중중무리 새마취 새마취가 좋아 다른건 너무 어려워 요거는 조금 신나고 신나지 그래 개구리 타령도 한 번씩 해야지 다 이젠 먹겄어 우리가 좀 전자티플이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운단 풍경 정리되고 나면 그런 것 좀 해야 돼 세진도 나가고 나갔던 거 이렇게 하나씩 삽입해서 하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럽시다 에란반수 시작 에란반수 에란대신양 괴활연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괴활연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에란반수 에란대신양 괴활연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괴활연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점심이 허위에 높고 낮은 저거 무덤 그 노래 잘 모르는가? 아니, 선생님 지금 어디 하다가 이걸 다시? 아니지. 처음에 여기까지 해도 지금 여기까지까지. 후렴 하나를 앞에 거 앉아 갖고는. 앞에 거 에란 반수 전 에란 대신이야 대활견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그 1절 끝에 있잖아 그 놈을 앞으로 당겨서 하고 뒤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앞에다가 그 다음에 에란 만수 이렇게 하는 거야 낙양성 이제 낙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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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6번. 안강을 띄워놓고 안강을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만히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경포대로 가자 강릉경포대로 가자 대라만수 대라만수 대라대신양 대라대신양 대활전으로 대활전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설설이 날이 소소 성주야 성주 누구나 성주야 성주 누구나 성주 근본이 어디면요 성주 근본이 어디면요 경상도 안동 땅은 경상도 안동 땅은 제비원에 설시받고 제비원에 설시받고 검동산에 던졌다니마는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낭낭장송이 접어졌구나 대활전으로 대활전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설설이 날이 소소 설설이 날이 소소 초집성주는 초가성주 한대간의 공략성주 안대간의 공략성주 고공략성주 초년성주 이정할 성주 초년성주 이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서른일곱에 마지막 성주는 시운 일곱이로다 대활련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몇 가지 이렇게 하면 돼? 1, 2, 3, 4 1, 2, 3 1, 2, 3 2, 3 2, 3, 4 1, 2, 3 2, 3, 4 2, 3 5 6 6 6 7